안녕하세요. NGA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국에 계신 형님분과 전화했던 이야기를 복귀해서 생각을 좀 이렇게 해서 다 까먹었는데 해서 그거를 같이 좀 공유하면 어떨까 같이 생각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목적을 갖고 비디오를 만드는데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더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따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주제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요즘 5G, 5G 해가지고 건축산업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이런 토픽들 국가 사업도 많이 나오고 5G랑 VR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있죠. 그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하시는 형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돼가지고 뭐 글 같은 것들 제가 좀 리뷰도 좀 해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런 거예요. 사실 5G가 과연 건축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아니면 뭐 VR 관련돼가지고 과연 어떤 이득이 있냐. 근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 소지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5G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5G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레이턴시. 레이턴시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어떤 신호를 딱 보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신호 아니면 뭐 IoT 있죠. IoT 기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들이 쭉 달려나갈 때 서로 물론 이제 자유주행 같은 경우에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존을 하긴 하지만 각각의 차선에 있는 자동차들끼리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든요. 그럴 때 정보 교환하고 프로세스하고 이럴 때 만약에 1초 걸린다고 치자고 1초.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렸을 경우에 1초의 레이턴시가 걸리면 거의 뭐 유슬리스하죠.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적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 10명의 사람들이 서버에 들어와가지고 총을 땅 쐈을 때 내가 총을 쏜 거랑 상대편이 내가 총을 쐈으면 이 데이터가 상대편 서버든 어디든 가서 프로세스해가지고 상대편 컴퓨터에 들어서 그 화면에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도 레이턴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5G가 되게 유용하겠죠. 왜냐하면 레이턴시를 형격하게 줄였으니까 그게 어떤 특정 톨루엔스 이하까지 줄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4G에 비해서 레이턴시가 적다. 두 번째 당연하겠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쏠 수가 있다. 그럼 당연하겠죠.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 인터넷 저 때만 해도 장비가 있어서 이렇게 접속하게 되면 텍스트 위주로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2000년도쯤 돼서 이미지 베이스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 텍스트 위주였었는데 이미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찰나죠.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 그죠. 요즘 다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베이스잖아요. 그만큼 대역폭이 커진 거죠. 데이터를 많이 빨리 쏴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5G가 되면 그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으니까 과연 VR 같은 것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경우에 모르겠어요. 이게 더 기술이 나가고 스마트시티처럼 좀 더 되게 컴프레이십하게 데이터들을 조합시키고 이것들을 해야 된다면 무조건 5G가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5G가 건축 쪽에서 어떤 이 두 가지 에스펙트로 봤을 경우에 전송적인 부분들, 데이터들, 그 다음에 레이턴시 부분들 과연 이게 5G니까 되냐 5G니까 된다 아니면 4G에선 안 됐다 과연 이런 게 존재할까? 라는 생각에는 글쎄요. 어떻게든 약을 팔아가지고 일을 따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맥센스에 보이지만 정말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쪽 관련된 엔지니어링 부분은 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형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VR,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설계를 하고 이 설계된 것들을 서로 쉐어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도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그래픽스 쪽은 다 거의 프론트엔드로 돌거든요. 물론 이제 백핸드에서 컴퓨터 해가지고 이제 프론트엔드 넘겨줘서 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건축에서 컬링 엣지 테크놀로지를 갖고 갖고 뭔가 하진 않으니까 일단 그 기술이 어떤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유니티라든지 아니면 뭐 웹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돌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뭐냐면은 내가 모바일을 보죠. 그러면 모바일 안에 있는 GPU로 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CPU, GPU로. 그럼 일단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어쨌든 그 안에서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100메가짜리 데이터를 받아와서 거기서 렌더링을 건다는 거죠. 뭐 200메가짜리 데이터를 가져와서 거기서 렌더링을 건다던가 요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막 생사를 다투진 않는 거라는 거죠. 뭐 자동차처럼 0.5초 늦었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것 같은 건 아니잖아요. 다만 0.001초 좀 더 기다리면 데이터가 다 전송이 돼서 어쨌든 기계 안에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5G가 건축 이슈에 맞춰가지고 뭐 스마트홈을 컨트롤한다던가 스마트홈도 마찬가지겠죠. 뭐 레이턴시가 0.001초 100ms가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쵸? 아니면 무슨 드론으로 뭘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시간을 막 2초를 다투는 되게 싱크로나이즈가 잘 돼야 되는 리얼타임으로 그런 건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5G 관련돼가지고 건축이 과연 어떻게 어떤 특별히 VR, AR 아니면 컴퓨터로 관련돼가지고 어떤 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디자인을 해가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어떤 플랫폼 위에 올려놓고서 같이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4G도 지금도 충분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의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슈가 5G에 맞춰가지고 산업 생태가 어떻게 변하고 거기서 특별히 건축과 IT가 접목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 검토를 받고 쭉 올라갈 때 자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뷰도 거칠 거고 그리고 이게 타당성도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할 때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도는지 근데 그냥 어떤 그런 몇 개의 키워드만 딱딱딱 적어놓고 일단은 뭐 페이퍼업은 통과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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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을 때는 잘못하면 이제 큰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웹제일 기술이 어떻게 도냐 그러면 데이터 어떻게 갖고 와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레이턴시가 걸리고 어느 부분이 어느 하드웨어가 빨라져야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그 인프리먼트가 있는 건데 단순하게 5G를 갖고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알고 잘 약을 팔아도 그렇게 해야지 디탈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제가 그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그 부분에 겹쳐서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워낙 영역이 넓다 보니까 물론 IoT 같은 경우는 그런 레이턴시가 중요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서는 물론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4G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사를 다투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한다고 본다면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질문을 받고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막상 질문을 받고 쭉 읽어보고 했을 때 아 5G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친다면 기존의 건축 IT 쪽 테크놀로지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이 좀 더 좋아지고 과연 어떤 부분들은 좋아진다 하더라도 특별히 피부에 와닿지 않고 뭐 그런 부분들을 형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한번 공유해보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제 비디오를 만들고 물론 이제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전문 분야이신 분들이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다른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들도 좀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어쨌든 요즘 하도 핫하잖아요. 5G 5G가 과연 건축에서 어떤 변화를 진짜 환골탈타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냐 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제 국가 정책 사업에서도 많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그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고 그 외에서 어떤 많은 프로포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형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저도 많이 배웠는데 어쨌든 저희 개인적인 짧은 생각 그 형과 이제 질문을 같이 답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짧게 한번 비디오를 만들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